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이불빨래를 돕는 경상남도의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의 고령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화물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 안에는 대형 세탁기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을 공급할 호스와 빨랫대를 설치하면 주민들을 위한 작은 빨래방이 만들어집니다. 겨운에 썼던 이불을 맡기려는 주민들로 빨래방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세탁이 끝난 빨래를 탈수하고 빨래대에 넣는 일은 자활센터 직원들이 맡습니다. 빨래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안마를 받거나 노래 공연을 즐깁니다. 경남 18개 시군 어르신의 대형 빨래를 돕는 경상남도의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미용자는 사업 첫 해인 2015년 6천여 명에서 지난해 1만 4천여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세탁기가 집에 있고 해도 큰 이불은 잘 안 대고 하니까 빨래방이 오면 도움이 많이 되죠. 경남의 65살 이상 1인 가구는 2022년 15만여 명으로 7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면서 빨래방의 수요도 함께 는 겁니다. 안마를 한다든지, 남인은 치매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6대인 빨래 차량을 한 대 더 늘려 이용자가 많은 창원 지역에 추가 배치하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감사합니다.